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성령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지난주일 성령시대의 개막 14주차 주일강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보금의 씨를 뿌리기 시작한 초대교회가 이른비의 성령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추수시대를 살아가는 늦은비의 성령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이 보면 그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보금을 선포할 때 하루에 3천명이 돌아오고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역시 각 개인 행전에 그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교리적인 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복음의 진리인 교리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인 건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2장 말씀 이거 너무 산만하고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치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서신이라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전혀 교리적이거나 논리적인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냥 느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막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바로 그런 공감 동고동락의 공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감하다 참 많이 쓰는 말들이죠. 바로 공통된 감정 그리고 서로 공리된 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화가 아니라 개인주의화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척박해져서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129에 전화해서 나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안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로운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주는 책을 보면 당연히 그 책을 더 사볼 수밖에 없고 또 공감을 주는 드라마 영화 보면 눈물 죽죽 흘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같은 의사라도 냉정하게 딱 진료만 해주는 의사보다는 힘든 것도 알아주고 의사 입장에서 따뜻하게 터치만 해줘도 공감을 주는 의사를 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사역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령에 대한 찬양을 조금 전에 여러분 하셨지만 그렇다면 공감의 아이콘이 누굴까? 성경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함께 즐거워할 때 기쁨은 두 배가 되고 함께 슬퍼해지고 울어질 때 그 슬픔은 반이 된다라는 것처럼 울은 자와 함께 할 때 그 슬픔이 반이 되는 은혜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세상적인 공감 소통이 아니라 성경적 공감 그 의미를 올바르게 붙잡으시고 성령시대의 특권 성령충만함 받아서 삼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해자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개인주의적인 삶 그리고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굉장히 심플하고 당연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울라면 같이 울어줄 것 같아요. 살짝 쌤통인 마음도 살짝 들고 그런데 여러분 함께 막 기뻐하는데 내 자식은 떨어졌는데 저 집은 합격했어.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표정은 기뻐해 줄 수 있겠지만 속에서는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내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계질투 없어야 돼. 그리고 배아파는 마음 없어야 돼요. 배가 안 아프신가 보죠? 대단하십니다. 복음체질이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픔이 일단은 내 아픔으로 공감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전적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동정과 공감의 종교 굳이 우리가 뭐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성경에서 공감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공감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피를 흘려야 돼요. 신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육신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는요 개미야 위험해 포크레인 오고 있어 개미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외친들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의 언어를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를 택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발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므로 예수 크리스토의 성육신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 자체 이 성육신 자체가 바로 인마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크리스토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그것도 그냥 엘리트나 재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뿐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감정도 있으셨고 울으셨어요. 기뻐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까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큼 우리를 깊이 깊이 공감해 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희생제사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속죄할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드렸거든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실치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직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매번 양 잡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포일의 능력 붙잡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 번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는 사탄 편에서는 멸망이 개시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 편에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원시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했다 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일단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본 최고의 교만이고 토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셔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적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해서 소리 내는 거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소리 내서 우리가 영접할 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인할 때 내 뇌가 듣게 되어 있고 시인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시인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창승의 3장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도 나오고 발꿈치도 나옵니다. 그냥 외우려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 단순히 신체의 부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까지 얼마나 사단은 쾌제를 불렀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 이후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의 죽어심으로만 기뻐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부활을 사단은 이길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멸망에 개시되는 방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상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진짜 현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흑감이 무너집니다. 정말 이거는 단번에 해결할 수 단번에 확인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감,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느끼는 겁니다. 야, 추위에 얼마나 떨고 있을까? 혹시 맹수의 공격을 당하지는 않을까? 어떤 절벽에 갈지는 않을까? 그럼 맹수의 위험에 처할 그 양의 마음을 공감하다 보면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의 특징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도 어둡고 방어 능력도 없고 자기들끼리 뭉칠 줄도 모르고 일이 한 마리 들면 다 터지기 바쁘고 더럽고 고양이는 일단 활키라도 하잖아요. 자기 몸을 닦이라도 하잖아요. 옴을 그대로 묻혀서 옵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중동에서 여러분 우리 보통 한국에서 가장 나쁜 욕이 뭐죠? 또 강단에서 수요 목사 수요 예배 때 목사가 욕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나쁜 욕이 개! 새끼입니다. 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가장 나쁜 욕이 뭔지 아세요? 에이 양 같은 놈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양 같은 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청각 하나 발달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쵸? 우리를 기꺼이 찾으신 거잖아요. 근데 삿꾼 목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청부 살인업자라는 영어 단어들도 있을 정도로 이 삿꾼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돈만 받으면 돈만 되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는 겁니다. 다 하는 거거든요. 삿꾼 목자의 특징은요. 양들이 있을 때 이리 한 마리가 와요. 그럼 일단은 물리쳐야지. 그런데 어라? 양을 지켜보는데 이리가 두 마리가 와요. 그럼 삿꾼은 도망가도 책임을 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양 두 마리 이리 두 마리가 덤비면 어떻게 해지죠? 목자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때는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삿꾼 목자의 기준은 이리 한 마리까지는 지켜. 이리 두 마리부터는 난 몰라. 예수님은 이리가 한 마리뿐입니까? 수십 마리가 몰려와도 끝까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처럼 최고의 공감의 아이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의 제일 밑바닥 인생이었던 세리, 죄인들, 창기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동정하심으로 우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이 되어지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어지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이 되어지고 천한 자에게는 높임이 되어지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대 속에 정말 그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 고통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울부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출애굽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니 타인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체면이 있어요. 체면.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슬픈 거, 안 좋은 거, 자존심 상할까 봐 이거 일단 드러내는 것 자체, 함께 나누는 거 뭔가 좋고 성공하고 좋은 거는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나의 약한 부분들, 슬픈 거 드러내는 거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어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 뭔가 내가 슬픔을 표현하다 보면 아직 다 못 냈어. 믿음 없음으로 그냥 간주가 돼버리니까 믿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슬픔을 애써 감춰요. 그리고 애써 막 초연한 척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뭉그러져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믿음이 일단 좋아야 돼. 끝까지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항상 스마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과 이 교회에서의 삶이 자꾸 이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나온 3일 밤 예배 나온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아픔과 상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 우리 가문이 보금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작작 믿어라. 작작 믿어라. 그리고 너무 그렇게 설미지게는 믿지 마라. 이 말을 사실 제일 많이 들어줬어요. 그 가문 보금화를 놓고 막 9시에 정식이동하고 집에 짠 하고 노면 오면 미친 딸인 거야. 저는 미친 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거 듣고 계실 건데 저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발로 펀치를 날리면 제가 뒤로 빡 넘어질 정도로 엄청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꿋꿋하게 밝게 잘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막 한겨울에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쓰리 삼정을 절대 못했어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거 절대 모르겠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착한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너무 싫어. 그래도 저는 표현을 안 해요. 표현했다가는 알기 때문에 절대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쓰리 삼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착한 딸이 예수 믿고 제가 들었던 단어가 보면 저희 부모님은 잊어버리셨을지 몰라도 저는 기억나요. 배신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배신자. 왜냐하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를 안 했던 딸이 너 교회 가지 마! 싫어요! 했거든. 너 착착! 예수 믿어! 싫어요! 했거든요. 이 딸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상한 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배신자 하고 이제 겨울에 저를 내쫓아벌었어요. 막 칼부림도 났어요. 겨울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교회에서 제가 이제 며칠을 살았거든요. 그 교회로 가면서 제가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던 거죠.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를 못 했던 어찌 보면 부모가 나의 우상이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딱 밤하늘을 보면서 걸었어요. 하나님, 지금 사방으로 우겸 싸움 당해서 제가 갈 데도 없고 그야말로 불효하는 자식이 돼버렸지만 하나님, 위는 뚫렸네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서구품이나 상처가 아니라 나중에는 허허허 그랬었었구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웃으면서 정말 추한 기억,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겐 상처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이 오지게 자리를 바꾸시는 거구나. 그동안 제가 내 마음에 정말 중심의 보좌에 주님은 바닥에 앉혀놓고 거기에 부모님이 딱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착한 딸이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로 착한 딸이었으면 어머니가 이제 갯날이 오잖아요. 그럼 집에 친구분들 오시면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상을 차렸어요. 메뉴가 딱 있어. 감자볶음, 오이무침, 된장찌개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상을 들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딸들이 어디 그런 착한 이집에 빠져서 그런 게 또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보좌의 주인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쫓겨날 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오직 이 자리를 바꾸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제가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걸 꼭 내가 견뎌내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속으로 같이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심도 주시고 함께 끌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세임 얻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 하나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내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남을 위로하고 사역을 한다. 헛떡하실 거예요. 예, 채워지지 않으실 겁니다. 성계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 오셨어요.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를 모시고 오셨고 두 번째로는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태속을 앞두고 기도하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든 공감의 끝은 반드시 십자가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 금요 기도회 때 강단 말씀이 참된 위로자 6기서 2장 11절 13절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공감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말씀이 저에게 내마로 다가와서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됐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베 친구들 처음엔 침묵하고 좀 잘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위로는 불안전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받으려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참된 위로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사의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리의 고통 안으로 오늘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픈하기를 원하시고요. 쏟아놓기를 원하셔요. 뭔가 내가 할 만한 건 하고 하지 못할 것만 쏟아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거든 작은 거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가 아닌 52조 강단을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보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오늘 각 심령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당시 로마는 신본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로마 교회 역시 신본으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면 진정한 복음 공동체 세워질 수 없죠.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나 홀로 그냥 신앙생활 할래. 나 홀로적 생기고요. 가나 뒤지면 우리가 안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나 성도들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싶어요. 구원은 얻고 싶어요. 기도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기 싫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 다시 우리는 교회를 취석한다.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에 가입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 하면 혈육이라고 하죠. 혈육.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종교도 더 잘하고요. 불신자도 우리보다 묻어나고 기다려주고 잘되는 경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 공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리액션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공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요. 마음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단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관계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돕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 윤리도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는 여기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오직 영혼구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흠집이 있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인격이 떨어져도 우리가 영혼구원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격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세 가족 예를 올해부터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세 가족을 전도했던 인도자분들을 모시고 매달 첫 주에 인도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DNA가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아싸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정말 VVIP와 같은 우리 인도자분들 같이 포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한 분이 귀한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피택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데리고 나오려면 밥들을 못 먹고 오니까 도스락 싸들고 가요. 그리고 차로 또 모시고 오고 예배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세 가족 사주 교육이라도 수료하고 나면 이제 성경 사줘야 되는데 이제 성경도 한 2만 원대 사줬으면 좋겠는데 꼭 5만 원대 거를 고른대요. 그럼 10% DC에도 4만 5천 원 그럼 이제 또 몇 금만 사줘도 벌써 훅 훅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하다 보면 가정의 부분만 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 용돈도 또 이렇게 줘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전도했던 세 가족 10명이 모이는 그 모임을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5만 원 꽁치고 있는 들, 그렇죠? 아끼고 있다고 한 들 그 돈이 사실 플러스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 때문에 5만 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더 곱하기로 모든 경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탈모돼서 그 이야기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한 사람의 배바닥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래서 아우성취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요. 태연하게. 아니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에 이 자리 내 거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계속 배에다 구멍을 내요. 결국 그 배는 물이 들어오고 다 전멸, 다 죽고 맙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유대인들 사상 자체가 자기 민족들은 한 배에 탄 식구다. 가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실패해. 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모두 다 잘 되는 거야. 그 한 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누가 유대인이 책을 냈어. 그러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책 팔아주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이 상품을 하나, 제품을 하나 냈어. 그럼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제품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우리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의 민족 아니죠. 단의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국내 200만이 넘는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다문화 수용성이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다문화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갑의 입장에서 자꾸 그들을 을로 평가를 해보는 게 너무 강한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15나라, 15나라에서 온 그분들이 보금적 충격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보금을 전했듯이 우리 국내 200만이 넘는 다민족. 이들이 이 보금을 한 번이라도 듣고 이 중에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보금적인 충격을 받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 보금이 확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거든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이 가족입니다. 이제는 이 한 배를 타고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려조서 12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의 지체라고 하면서 이 강봄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그거 항상 화장할 때 생각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자분들이 눈이나 이런 거 아이샤도 할 때 꼭 입을 왜 이렇게 한다요? 나는 아니 입을 바르는 것도 아닌데 왜 눈을 그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입을 왜 해?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지금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느껴. 그 몸은 지금 병든 몸이죠. 정상적인 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이런 용어들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만 정작 자신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엽기적인 찬해성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 신체가 마비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감정이 마비되는 거 야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보금보금을 말하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소통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1만 출석 성도 올해 여러분 이 시대적인 미션을 붙잡고 스타트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만 운동의 핵심 바로 3인 1조 우리가 좋은 시설, 환경, 잘 짜여진 프로그램, 시스템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3인 1조를 통해서 이런 따뜻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이 공감이 새가족과 창결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사회를 하다 보니 새가족 현장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이름은 제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스토리는 오픈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딸이 있는데 두 딸은 가출을 하고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딸하고 생활을 하던 중 셋째 딸이 그 집에서 떼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그 자녀의 민증을 벽에 붙여놓고 그냥 제사안의 제사처럼 늘 그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 대교구 사육을 할 때 그 가정을 몇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고기를 푹 숙이고 계세요. 그리고 술병이 참이슬이 그냥 쫙 몇 술병이 쌓여 있으세요. 그런데 고기를 숙이니까 저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얼굴도 못 봐. 그런데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아. 복음은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일단 다 들어요. 듣기는 들어. 그런데 영접은 안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돌아가. 그리고 이제 또 와. 제 권사님이 또 먹을 거라도 들고 오고 그게 이제 1년이라는 영접 싸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1년. 저도 몇 번 갔는데 복음을 제시했는데 영접을 안 하니까 저 혼자 복음 전하고 저 혼자 영접기도 하고 와요. 그냥 듣기라도 해라. 마음속으로라도 들어라. 고백하셔라. 해서 직접 시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오다가 저는 이제 새가족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늘 제 머릿속에 남았던 안타까운 마음 아픈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올해 사저교육반에 오신 거예요. 첫 주에는 대의배를 참석하고 사저교육반에 딱 왔는데 목사님 목사님 땡땡땡님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저기 딱 앉아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여길 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분이 영접 안 해도 상관없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눈물 나기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그 성도님 앞에 가서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이러면서 손을 잡는데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나 이렇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여기서 계속 눈물이 쭉 나와요. 너무 너무 잘 오셨어요. 저 아시죠? 모르시지? 그분은 저를 알 리가 없어. 왜냐하면 늘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내 목소리까지 다 기억해 주신 상태는 아니에요. 저 혼자 좋아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저랑 딱 다섯 번만 오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 왔지. 네 번 나갔어. 두 번 왔지. 이제 세 번. 이것만 카운트하시는 분이에요. 영접도 성원 안 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와서 2주차 때 마스크를 그때 다 썼잖아요. 여기가 막 움직여 살짝살짝. 영접을 이제 드디어 하신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너무 기뻐서 다시 한 번 영접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료한 날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저 이제 안 와도 되죠. 이러다 그나마 첫 마디가 저 안 와도 되죠. 그러시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너무 저는 기쁜데 본인은 이제 끝. 이제 끝. 다섯 번 약속 끝. 이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이제 기도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대회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몇 달째 계속 오고 계셔요. 앞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너무 놀랬던 게 눈이 거의 감겨 있으셨거든요. 지금은요. 눈이 초롱초롱해지시고 말씀도 잘하셔요. 감정이 마비되셨던 그분이 감정이 살아나셨어요. 고마운 것도 표현하고 감사한 것도 표현하고 나 이제 이 교회 계속 다닐라요. 계속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부담스러워 3부 예배 오셨던 분이 지금 이제 2부 예배도 일찍 와 계셔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영혼도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중껀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한 번 더의 자세가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 가정을 못 갔지만 치수께서 그 가정을 밟은 건사님 인도자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건사님이 막 스킬이 좋냐? 말이 잘하고 팀 사육을 잘하냐? 아니에요. 술 드실 때 안 좋아라고 전부 쳐다주는겨. 그리고 그냥 같이 앉았다 와. 근데도 이분은 그냥 고마워서라도 한 번 와준 거야. 그냥 와주니까 그냥 미안해서 예의상, 체면상 한 번 와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냥 중껀마 그럼 한 번 더 이거 갖고 그냥 빈대떡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가서 앉아 있어도 그냥 그 외로운 그분 옆에는 그게 그냥 공감이고 고마운 거예요. 조셉 베일리라는 세 아들을 무덤에 묶고 나서라는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나는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다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 곁에 와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불행이 왔는지 막 설명을 해주고 우리로 치면 막 복음을 제시하고 너는 이런 창세기 3장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했겠죠. 그럼 무덤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듣기에는 다 진실인 것 같지만 그다지 감동은 안 오는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이 말이 많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아무런 감동이나 위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다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해.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앉아만 있어. 그리고 내가 가끔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줘. 그리고 내가 한 마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해주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서 손 한 번 잡아줘.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데 나는 엄청난 감동과 위안을 받았고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했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고 손만 잡아줬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자, 복음표 1과. 자, 핍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때는 그냥 와서 손만 잡아주고 가셔요. 그냥 하는 얘기만 들어주셔요. 혼자 본인이 다 얘기하고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을 혼자 본인이 다 하시고 나는 들어만 줬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교회단의 우리 예언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이게 아직 하나님 말씀 이게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좀 기다려달라는 거거든요. 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내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난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을 잡아주세요. 입도 벌려야지 밥을 넣어주는 거지. 입 안 벌리는 사람 억지로 밀어넣어서 하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단 말씀하실 때 앞에 재미난 예화를 하거나 현장 얘기를 늦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대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우와 하하하 집어드세요 목사님 밥 먹을 준비 됐어요 이거거든요. 그럼 1대지 하면서 말씀 딱 쏘시는 거거든요. 아직 잘 하고 있는 마음에 뭔 말씀의 양식을 느꼈습니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공감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그러나 포기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공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보면서 위기협상가 전문가 교수인 교수가 나와서 협상할 때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칼을 두고 누구를 위협하고 있을 때 금기어가 있어요. 협상할 때 금기어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참 영혼 없는 소리로 들리죠. 언제 날 봤다고 이해합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궁금하네. 잘 이 말이 날 수도 있어요. 진정하시고 일단 나오세요. 나 지금 너무 화가서 칼 들고 있는데 나보고 진정하래요. 나 하난 거 못 알아주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잘 이게 낫죠. 보통 우리가 나 우울해라고 얘기하면 힘내!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전력 칠주해! 이 말이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행 가보는 건 어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는 건 어때? 저도 참 그래요. 기질이 일단 우리는 뭔가 답을 줘야 돼. 일단 우리는 막 빨리 막 충고를 해주고 뭔가 이걸 해결해줘야 된다는 조급증이 있다 보니 기다려지지 못합니다. 저는 참 그거 많이 생각해요. 도둑 막 추적할 때 개 섞어라! 이래요. 그럼 도둑이 너라면 쓰겠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감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도둑한테 개 섞어라! 거기 섞어라! 하면 너라면 쓰겠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참 저는 예수님만큼 정말 공감의 아이콘이 없구나. 우리가 사람 앞에 쏟아 놓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팠던 거, 속상했던 거, 슬펐던 거, 미웠던 거 공감의 아이콘인 예수님께서 제로 죽었던 우리 인생 정말 고달픈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도 인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위로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대방의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정말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단한다는 미명 아래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율법적 이틀에서 벗어나서 보금적인 수용, 공감을 통해 서로를 살리는 우리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공을 뺏기면 관중들이 어때요? 막 자신의 슬슬인 것처럼 같이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우리 태극전사들이 멋지게 슈팅을 해서 골문을 흔들어버려. 그러면 막 서로 얼싸 안고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운동장에 직접 뛰어내려와서 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축구 경기에 내가 몰입해서 그렇게 같이 기뻐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들의 태극전사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서 내가 마치 축구를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많이 느끼면 장례시장 가서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는 그래도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잖아요. 부신자들 안 울어요. 화고 들어갈 때 사실은 보통 되게 많이 우시고 그때 거의 막 기절하시는 분도 우시는데 요즘은요. 관이 딱 화고 들어갈 때도요. 아무도 안 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거기 십자가가 있나? 혹시 믿는 분이 돌아가셔서 안 우시나 보면요. 불자 표시 있거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안 울어요. 아 지금 시대 자체가 감정이 메말라버린 시대구나. 공감 능력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 그리스도를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사단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거 몰라서 당했구나. 이제는요. 복음을 말해도 기뻐하지 않고 사단을 말해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고통에만 빠져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어찌 보면 병든 자기 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눈물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의 귀결점은 영혼구원 하나님 떠난 불신 영혼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정말 그 문제인 사건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 처한 그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에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천하보다 기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 거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시대에 걸맞는 성령축만 받아서 생명살리는 전도와 성교작품을 남기는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